에이, 초능력자입니다. 통범한 신인. 나 초능력 있어? 내 미쳐봐. 아우, 여기 뭐 무대 있었네. 내 whole life? 뭐냐 이거? 너무 예쁘다. 저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. 점점 되게 시원해. 그쪽에 나 오늘 안 믿어줘서 나 오늘 진짜 죽을 뻔 했다고요! 늦게 오면 두고 간다. 어, 왜 조심히. 아이, 겁 더럽게만 안 다쳐. 나 저 말고요. 가상이에요. 아직 갈고 가니까. 나 골고루 해. 너 없이는 안 되잖아. 범인은 누가 잡아? 나 진짜 웃어서 죽는 줄 알았어. 너 엉덩이 만지기 딱 좋은 날이네. 우리 소질 있던데? 지금 놀았어? 내, 내, 내. 범죄자들은 참 한겨울 앞서. 가자. 날 만져보라고. 왜? 저기서. 나도 무서워.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야. 자. 저기 근데 배부인 엉덩이가 어디 있냐? 순상은 모르는데 내가 알겠냐? 만져. 진짜 만져요? 그래, 만져. 핸드폰이 범계세요. 야, 너 뭐해? 너무 걱정돼서 왔어. 어디까지 봤어요? 성우 씨, 점점 가세요. 여기까지? 네가 왜 무기가 없어? 내가 네 무기잖아. 내가 뭐 너 줄게 가만 놔둬냐? 봉해 봉해. 무슨 일 있어? 무슨 일 있어? 잘했어. 어쩌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요? 응, 어쩌다도 아니지. 어때? 좀 괜찮아진 것 같아?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, 이 여자가 어떤 남자 엉덩이... 으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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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글쎄요. 죽는다. 연애가 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나랑 죽는 거야. 내가 맞나, 진짜? 야, 너 저 순차로서 지금 걱정하는 그, 남자로서도 좀 하는 거야? 둘 다요. 야, 변태. 안치 빼고 가야지. 에? 빼. 야, 환불하게. 빼라고. 일로와. 안치세계 조작했는게 찍으셨어. 와우, 이때. 자꾸 껍을 한참이 하러 갈까? 저한테는 어쩌자?